강원도 내 도로에서는 해마다 수십 건씩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터널 안 사고는 야외에서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달 18일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1터널 안입니다. 고장으로 정차 중인 탱크로리 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으면서 차량 화재로 번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터널 안은 연기로 가득 차 불길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질식사고 위험에다 2차, 3차 추돌 사고 위험도 크다는 건데 터널 밖 사고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터널 안 사고는 강원도 내 고속도로와 국도 등지에서 매년 20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전방주시 테만 등을 주된 사고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차선 변경도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 일반 도로보다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터널 내 차선을 변경하였을 때는 차량이 쉽게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칫 터널 벽과의 충돌 위험이... 또 터널 안은 여유 공간이 좁아서 사고 시 신속한 대피가 필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도로당국은 터널 안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평상시 안전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당부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1호